고3이들은 시간이 생명 수능 한국사 3일만의 끝 딱 봉시대 남보샘우스 수능 한국사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내가 사취를 해야되는데 돈이 없구나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독촉하거라 그러니까 아예 왕이 직접 나가서 세금을 독촉해버려 자 누굴? 이 금속팔자로 최초로 만들어낸 책을 아시면 제가 오늘 감자탕 쏩니다 맞춰보세요 감자탕 쏠게요 진짜 맞춰보세요 직제! 아 두 번째로 만든 책이었어요 니가 써야 돼 얘네만 봐도 딱 느낌 와 골라시네 겁나 무슨적? 무슨적? 잘난적이고 그냥 비속적이고 아 그런일이 하지마 잘난적이고 하지마 왜냐면 애들이 실제 시험에서 그 잘난적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야 속도감 넘치는 스즈 2만 강의 딱 12강 제작 3일 딱 공부하고 9월 모의고사에서 결과를 직접 체험하세요 박공시대 수능 한국사 고3이들에게 제일 빠르고 제일 쉽다 아참 8월 17일에 나와요